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지 선생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이랑 같이 영어, 단어,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품사죠. 동사 단어들을 저랑 같이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영어 공부하려면 동사 많이 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국에서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이랑 이야기하고 뉴스 보고, 신문 보고, TV 보고 할 때 영어 단어 정말 많이 쓰이죠. 그럴 때도 정말 중요한 단어들 저랑 같이 한번 오늘 공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옆에 보시면은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총 여러분이랑 60개의 단어를 40분 동안 한번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40분에 배우기에 60개가 조금 많기는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식으로 배울 겁니다. 우리가 뜻이 반대되는 동사, 30개의 쌍을 하면 60개가 되죠. 옆에 보시면 글씨가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처음엔 조금 가볍고 쉬운 것들, 뒤로 갈수록 조금 낯선 것들이 나오실 수 있습니다. 우리 유튜브 키면요, 드라마도 많고, 가째뉴스도 많고, 기억 안 나는 그런 것들 보시는 것보다 이거 40분 딱 틀어놓으시고, 내가 들어본 것, 뜻 정확히 어떤 건지 매칭해 나가시면 여러분께 참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째 가볼까요? 첫 번째 단어는요, 여기 써 있습니다. Guess예요. 여러분, Guess 이거 어디서 보셨나요? 아마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이 Guess라는 브랜드,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엄청 오래됐어요. 청바지도 만들고 하죠. 이 브랜드 많이 보신 적이 있으실 건데, 이 Guess라고 써놓고 가운데 물음표 하나 해놨습니다. 물음표 뭐예요? 우리 물음표. 모를 때 물음표 하죠. 이 브랜드 잘 기억하시고, 한 장 더 넘어가 볼게요. 다음 장이요. 자, 첫 번째 단어 세트가 그래서, 알다라고 하는 No랑 추측하다라고 하는 Guess가 나온 거예요. 아래에 있는 Guess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이거 이제 읽을 때, G, U, E, S, S라, 어떻게 읽는지 좀 고민되시는 분들 계셨을 텐데, 이거 그냥 Guess라고 하시면 돼요. Guess, 어떤 걸 추측하는 거예요. 나 몇 살일 것 같아? 추측해봐. 이렇게 얘기할 때, Guess 쓸 수 있고요. 이와 반대로 내가 어떤 걸 추측하지 않고 알고 있는 걸 우리가 Know라고 합니다. K, N, O, W인데 앞에 있는 K는 무금이에요.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저 사람은 굉장히 노하우가 좋아하라고 이야기하죠. Know, 알고 있는 거고요. How는 어떻게 하는지예요. 그래서, 노하우, 뭔가 한국말 같지만, 영어예요. Know, 알아요. How, 어떻게 하는지. 그때 쓰이는 Know랑 추측하다, Guess 한번 봤고요. 다음 장 보면요. 다음 장에는 Look이랑 Feel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동사는 뭔지 다 아시죠? 네, 어디 학교가, 아니, 어디에 가다, 수영을 하다, 뭔가 먹다. 이렇게 동작이 포함된 것들 동사라고 하고, 영어에서는 이게 정말 핵심이죠. 여기도 다 오늘 동사만 배울 거고, 첫 번째 단어 Look은요. 어떤 걸 보다 내지는, 보다라고 외우셔도 괜찮지만, 문장 안에서 쓰일 때는 90% 이상 보이다 라고 쓰여요. 어떤 걸 내 눈으로 보거나, 내가 어떻게, 제가 오늘 예쁜 옷 입었는데, 어때 보여요? 하고, 보이다 라고 할 때 쓰는 말이 Look이고요. 이 Look은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도 좀 쓰여요. 그 어떤 사람의 옷차림처럼, 저기 결혼식 가는 사람들을 하객 Look이라고 얘기해요. 하객에 어울리는 복장. 출근할 때 입는 거, 출근 Look. 그죠? 3월 달에 학교 개강하면, 개강 Look. 이렇게 해서 어떤 때와 장소에 맞는 그런 옷차림들을 한국에서 Look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 쓰는 단어 Look, 보다, 보이다 이고요. 이와 반대로 내가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감각으로 뭔가 느끼는 건 Feel 이라고 합니다. 아, 저 사람이랑 뭔가 Feel이 통해. 그죠? Feel. 아, 오늘 Feel이 좀 안 좋아. 라고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단어죠. 보다 Look, 느끼다. Feel. Feel. 이라고 하고요. 다음 장 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어떤 걸 만들다 라고 하는 단어 Make가 나와 있고요. 어떤 걸 깨다 라고 하는 단어 Break가 나왔습니다. 이 Make는요. 너무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여러분 다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내가 뭔가 이렇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 만드는 걸 Make라고 합니다. 이와 반대로 어떤 만들어진 것 내지는 어떤 걸 그냥 멀쩡한 거 팍 깨버리는 걸 Break라고 합니다. Break. 물론 이 Break라고 하면 자동차 Break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거랑 스펠링이 좀 달라요. 그래서 B-R-E-A-K Break라고 되어 있는 건 우리가 그 자동차 브레이크 잡는 거랑 다르다. 이 Break는 뭔가를 깨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영어에서 많이 쓰이지만 한국말을 할 때 많이 쓰이진 않아요. 다만 이런 거 합니다. 어떤 그 모임이라든지 회사에서 교육 같은 거 가면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좀 어색해요. 그죠? 그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는 걸 합니다. 아이스. 뭔가 너랑 나 사이가 어색해서 얼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 아이스를 빵 Break 하고 깨버리는 사소한 게임이라든지 서로 좀 친해질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는 거.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하고요. 내지는 우리 영어로 아침 뭐라고 하죠? Breakfast라고 합니다. 거기 앞에도 들어가 있는 이 Break. Break가 거기서 Break이라고 발음이 나는데 Break 알아두시면 좋겠고 만드는 건 Make. 깨는 건 Break가 되겠습니다. Break. 좋아요. 다음 장 가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어떤 거 돈을 지불하다 라고 하는 Pay 라는 단어랑 그 돈 지불한 걸 환불 받는 거예요. 뭘 샀어요? 뭘 샀는데? 환불해주세요 라고 환불 받는 Refund 가 있습니다. 이 Pay는 쉬워요. 그죠? 우리 카카오 Pay도 있고요. 뭐 네이버 Pay도 있고요. 삼성 Pay도 있고요. 그 Pay 가지고 여러분 뭐 하십니까? 다 어떤 거 돈을 내고 사십니다. 너무 쉽습니다. 반대로 이 환불하다 내지는 뭔가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받는 것 일단 환불하다로 외우겠습니다. 뭐 환급받다라고 쓰일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Refund예요. 그죠? 내가 샀는데 뭐 이거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좀 환불해주세요. 바꿔주세요. Refund 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가끔 뭐 저기 해외여행 가면 여기 뭐 Refund, Refund, Refund 이런 거 좀 보시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고요. 낯서신 단어라면 오늘 한 번 보시고 다음번에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Pay 반대말이요. Refund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에는 쉬운 단어 세트 나왔네요. 시작하고 끝내는 겁니다. 시작하다라는 단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거 Start 그죠? 우리 저기 그 마라톤 같은 거 하면 보면 스타트 라인이 딱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천명이 빵 총 쏘거나 시작하면은 스타트 라인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마지막에 제일 빠른 사람이 이렇게 흰색깔 선 들어갑니다. 그 옆에 뭐라고 써있냐면 Finish 라고 써놨어요. 그죠? Finish는 어떤 걸 끝내는 겁니다. 끝마치는 거예요. 뭐 숙제를 끝냈어요. 일을 끝내요. 내가 맡은 일을 끝내요. 다 Finish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우리 쉽게 뭐 야구 같은 거 할 때 선수가 공을 던집니다. 근데 Finish 동작 마지막 동작 마무리하는 끝내는 동작이 어떤 선수는 좋아요. 테니스 치는데 어떤 선수는 Finish 동작이 좋아요. 이런 얘기도 합니까? 그죠? 마찬가지죠. Finish는 끝내는 거고요. Start는요? 시작하는 겁니다. 쉽고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장에는요. 이기다 지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기 이기다라고 하는 W-I-N Win 물론 너무 쉬운 단어지만 중요하다고 말씀 안 드립니다. 왜요? 쉬워서 다 알고 계시니까. 반대로 그 밑에 있는 지다라고 하는 표현 L-O-S-E LOSE 바람이요. 발음 LOSE 여기서 O가 우 발음이 났어요. 요건 중요합니다. 별표를 좀 쳐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왜요? 일단 한국에서 안 쓰이기 때문에 잘 안 외워집니다. 그리고 뜻이 중요한 뜻이 두 개가 있어요. 우선 여기다가 이기다 지다니까 어떤 게임에서 어떤 승부에서 내가 지는 거 LOSE 좋습니다. 근데 이거 일상회화에서 언제 많이 쓰이냐면 LOSE 요거 과거 형태가 L-O-S-T LOST 거든요. 저랑 수업할 때 되게 많이 나와요. 어떤 걸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도 쓰여요. 우선은 우리가 이기다 지다 Win LOSE Win LOSE 되지만 나중에 잃어버리다 로 또 배울 거예요. 그죠? 잃어버리다 라는 뜻도 있는 LOSE도 한번 배워봤다 아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친절한 영어 교실 후기 간단히면 좀 읽어드릴게요. 여기 앞에 보이시는 7권의 책 가지고 저랑 같이 380개 강의 들으시는 건데요. 이렇게 이거 들으시는 분 이렇게 좀 남겨주셨어요. 제가 빠르게 읽어볼게요. 글씨 작으니까요. 어쩌다 유튜브에서 친절한 영어 교실을 접했습니다. 50이 막 넘은 나이에 얼마나 중고등학생 때 공부를 안 했는지 겨우 영어를 대강 읽기만 하는 수준이라서 자식들이 키울 때도 자식에게 가르쳐주지 못한 게 미안했는데요. 손주 볼 나이가 가까워지자 욕심이 생기셨답니다. 손주 데리고 다니면서 할머니랑 함께 영어 공부하는 상상을 해봤어요. 너무 행복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로 귀동량 하다가 큰 맘 먹고 평생 수강권 이거 친절한 영어 교실 수강 신청했는데요. 알파벳부터 공부하는 게 너무 즐겁고 다음 장이요. 행복하시답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용기가 대단하다고요. 정말 대단한 용기죠. 사실 유튜브로 귀동량 하시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용기시고 또 이거를 이제 제대로 한번 좀 해볼까? 라고 해서 이거 친절한 영어 교실에서 하신 것도 대단하신 거죠. 욕심부리지 않고 하루에 2, 30분씩만 공부하고 있는데 가슴이 벅차오르신답니다. 중고등학생 때도 안 했던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게 그리고 도전할 수 있는 내 자신이 너무 행복해 보여서 뿌듯하고요. 또 늦게나마 자식들한테 도전하는 엄마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서 또한 행복합니다. 이지쌤 감사해요. 저희가 행복과 도전의 기회를 주셔서요. 라고 써주셨는데요. 뭐 행복하다. 그리고 기분 좋다. 자식들한테 보여주기 좋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한국 사람들의 3대 소원 제가 종종 얘기하는 3대 소원이 늘 있어요. 첫 번째는 다이어트고요. 두 번째 꾸준히 운동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영어 공부해요. 이거 이제 내가 도전해보는 모습들이 참 멋있는 것 같고요. 사실 1년 1년 시간 금방 가죠. 아무것도 도전 안 하면 시간이 그냥 없어져버려요. 근데 도전 열심히 했던 한 해는 제 머릿속에 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우리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쭉쭉 나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배워볼 단어는요. 쇼핑하다. 그러니까 어떤 걸 내가 돈 주고 사다 라는 단어 그리고 빌리다 인데요. 우리가 내가 돈 주고 사는 걸 우리가 쇼핑이라고 하죠. 왜 쇼핑이라고 해요? 극적극적. 네. 여기 나와 있는 어 샵 이걸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쇼핑이라고 읽어서 쇼핑이 된 거예요. 뒤에 ing 붙여서 쇼핑이 된 건데 쇼핑의 원래 단어는 앞에 있는 샵 s-h-o-p 가 됩니다. 그래서 쇼핑 생각할 때 아 그 s-h-o-p 앞에 샵 하시면 쉽게 기억나실 수 있어요. 내가 어떤 걸 사는 거 쇼핑하는 건 샵 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밑에 있는 단어는 조금 낯서실 수도 있지만 많이 쓰입니다. 내가 어떤 걸 빌리는 거예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거예요. 책을 사는 게 아니라 빌리는 걸 우리가 borrow 내지는요. borrow 라고 발음합니다. 보로우 바로우 보나 바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그죠? 빌리다 라는 단어 이거 잘 안 외워지실 거예요. 한번 보시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borrow borrow 내지는 borrow borrow 편하신 발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은요. 쉬운 단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생각하다 라고 하는 단어 think 그죠? 이야기하다 라고 하는 단어 talk 나와 있습니다. 이거 뭐 think 하는 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는 이제 생각한 걸 입으로 다 내보내죠. 근데 생각한 걸 입으로 다 내보냈다가 크면서 아 이 talk 안 하게 되는 경우들 많습니다. 사람들이 있을 때 말만 좀 줄여도 중간은 가죠. 네 우리 카카오톡 카카오톡 think 좋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에 있는 단어 KEEP KEEP 이거는 별표를 다섯 개 쳐주세요. 네 이거는 영어를 할 때 나중에 저랑 같이 문장 언젠가 보실 일이 있겠지만 한국 사람이 이 KEEP 이라는 단어를 좀 자유자재로 쓰는 경우가 발견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은 KEEP 이라는 단어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KEEP은 뭐냐면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바꾸지 않고 유지하고 어떤 걸 간직하고 하는 걸 KEEP 이라고 합니다. 뭐 술집에서 큰 술을 시켰어요. 요거 KEEP 해주세요. 이 상태로 놔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축구할 때 우리 골키퍼 있습니까? 골키퍼? 네 골 골을 KEEP 지키는 사람이에요. 유지하는 거예요. 지금 0대0이면 그 0대0을 KEEP 유지하는 사람이 바로 골키퍼입니다. 그럴 때 쓰이는 KEEP 이 되겠고요. 이와 반대로 뭔가 바꾸는 거 체인지 영어식 발음으로 체인지 가만히 유지하는 건 KEEP이고요. 뭔가 바꾸는 건 체인지 체인지 체인지가 되겠습니다. 좋고요.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더 쉽습니다. 노래하다 A SING 이에요. 여러분 노래는 뭡니까? 노래라고 하는 명사 SONG입니다. SONG S-O-N-G SONG 그죠? 노래를 부르는 건 SING A SONG 그죠? 한국말도 그러잖아요. 노래를 부르다. SING A SONG 이거 세투라라 하드시면 좋아요. SING 은 노래 부르는 거고요. 노래 부르는 가수는 그래서 우리가 SING SINGER 라고 하잖아요. SINGER 그죠? 반대로 춤추는 사람들은 댄서라고 합니다. 뒤에서 춤추는 사람은 우리 뭐라고 하죠? 백댄서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요? 댄스 춤추는 일이에요. SING 댄스 좋고요. 다음 장이요. 자 이번 장은요. 여러분 두 단어 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많이 쓰여요. 둘 다요. HOLD 랑요. RILLIES 라는 단어가 있는데 HOLD는 들어보셨어도 RILLIES는 저랑 같이 수업하시면서도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제가 뭐 한 번이나 나왔을까 제 수업 중에 그죠? 거의 안 나왔습니다. 고급 단어이고 한 번 드러나 보세요. 우선 HOLD부터 하자면 이 HOLD는요. HOLD 한국에서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HOLD는 뭔가 잡고 있는 거예요. 현 상태를 그대로 잡고 있는 걸 HOLD 라고 합니다. 제가 뭔가 이렇게 음 뭐 책이 있습니다. 책이 떨어지려고 하는데 잡으면 이거 HOLD인 거예요. 전화수화기를 들고 있는 것도 HOLD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이 어디서 쓰이느냐 한 5년 정도 전쯤부터 나온 자동차에는 오토홀드라는 기능이 있어요. 운전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서울시내에서 운전할 때 뭐가 제일 힘드냐면 이 브레이크 신호가 많으니까 브레이크를 너무 많이 잡아야 됩니다. 근데 이 오토홀드 버튼을 딱 누르면 뭐냐면 오토가 자동이죠. 자동으로 홀드 잡아주는 거예요. 뭘 잡아줄까요? 브레이크를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 오토홀드 홀드 버튼 누르고 그 멈춤 브레이크를 꽉 밟으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를 때도 차가 멈춰 있어요. 그죠? 뭐 옛날 차는 파킹으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운전하시다가 옛날 때 보면 맨날 쓰면 신호에서는 맨날 파킹으로 바꿨거든요. 그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냥 드라이브 놓고 뒤에다가 놓고 브레이크 밟으면 자동으로 오토로 홀드 잡고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홀드 잡혀있던 걸 놓아주는 걸 우리가 릴리즈라고 합니다. 그 골프 배워보신 분들은 보통 뭐 이렇게 유튜브 영상 보면 이렇게 친 다음에 마지막에 체를 어떻게 릴리즈 해줘야 됐나 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릴리즈 그게 뭔데요? 릴리즈는 내가 홀드 잡고 있던 걸 풀어주는 게 바로 릴리즈예요. 그래서 죄수들이 있잖아요. 죄수들을 석방해요. 아니면 그 전쟁 많이 벌어지죠? 포로 같은 사람들을 놓아주는 행위를 우리가 릴리즈라고 합니다. 아니면 뭐 오랫동안 만들었던 영화라든지 어떤 게임을 대중들 사람들한테 우리만 갖고 있다가 팍 풀어주는 거예요. 영화 보세요. 게임하세요. 라고 발표하는 건 역시 릴리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릴리즈라는 말을 몰랐었다면 안 들리겠지만 이 릴리즈가 은근히 한국에서도 꽤나 쓰입니다. 뭐 릴리즈 포인트가 어쩌다 영화가 언제 릴리즈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홀드 릴리즈 사실 이거 두 개만 아예 모르셨는데 오늘 알고 가셔도 여러분 진짜 많이 올라가신 거예요. 교양의 레벨과 말하는 레벨 알아듣는 것도 릴리즈 어느 순간 와서 드릴 겁니다. 그죠? 그런 단어들이 다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 쉬운 거예요. 자 허그랑 키스 있습니다. 우리가 뭐 키스야 뭐 입맞춤 하는 거는 워낙 잘 알고 있겠지만 앉는 건 우리가 허그라고 합니다. 그죠? 허그 옛날 때 코로나 전에는 뭐 이렇게 프리허그라고 길거리에서 뭐 안아주고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잘 안하죠. 허그 앉는 거 허그 포옹하다 허그라고 하고요.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 장은요. 두 단어 다 여러분 좀 안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 위에 있는 BEG BAG 이거 뭐예요? 가방이요?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방은 BEG BAG BAG 옆에 드는 핸드백 할 때 이거는 BEG 여기 있는 BEG는요. 그 뭔가 내가 애원하고 구걸 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BEG BAG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제발 좀만 한 번만 해주세요.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바로 BAG 아니면 그 정말 길거리에 있는 우리 좀 거지 그리고 홈리스 그 홈 집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한 푼만 주세요 하는 거 그것도 BAG 구걸하는 것도 BAG 라고요. BAG BAG 그래서 제발 부탁해요 애원해요 라고 얘기할 때 BEG BAG 쓰고요.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와 반대로 구걸하지 않고 내가 어떤 걸 제공해주는 거는 PROVIDE 씁니다. 이 제공하다라는 느낌에서 여러분 좀 아시겠지만 한국말로도 내가 뭐를 상대형한테 주면 뭐라고 합니까? 그냥 주다라고 해요. 내가 용돈 줬어 라고 합니다. 용돈 줬어. 근데 군대나 국가나 이런 좀 회사에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병사들에게 뭘 제공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고급 어휘인 거예요. 기후는 그냥 주다 라면 제공하다 라는 표현으로 PROVIDE PROVIDE 라는 표현 쓰고요. 요거 사실 뭐 중학생 때 배울 만큼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만 난이도가 낫다고 보기도 좀 힘들겠죠. 두 개 단어 물론 아까 배웠던 홀드랑 릴리즈보단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다음 장 가볼까요? 자 다음 장에는요. let 이랑 block 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let let 은요.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신다면 영어로 이야기하실 일이 있다면 뭐 노상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가자 let's go 할 때 let's 로드 쓰여요. 아니면 저랑 같이 공부하면 let me 어쩌구 많이 쓰이죠. 그럴 때 쓰이는 거라서 사실 이 단어 뜻만 가지고 쓰이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만 일단 let의 기본적인 뜻은 어떤 걸 허락하다 내지는 누군가 어떤 거 하는 거 그냥 하게 그냥 두는 거예요. 내가 갈게 하게 두는 거예요. 먹을게 먹게 두는 거예요. 그런 걸 let이라고 하고요. 허락하다라고 우선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와 반대되는 건 내가 어떤 걸 하지 못하게 막는 겁니다. 여러분 막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막는 건 뭡니까? 네 여기 나와 있습니다. 블락이에요. 블락 우리 농구에서 누구가 슛 쏘면 슛 탕 막으면 뭐라고 합니까? 어 블락이라고요. 블락 아니면 배구에서요. 탁 토스 올리나면 치려고 할 때 선수들 두 명이 팍 이렇게 뜁니다. 손 들어서 어떻게 해요? 블록킹 합니다. 왜요? 공이 넘어오는 걸 블록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뭔가 하지 못하게 막는 거는 블락이라고 합니다. 블락 좋습니다. 그죠? let 블락 한번 배워봤고요. 다음 장 볼게요. 자 다음 장은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단어 thank 가 나왔습니다. 너무 잘 알죠? 고마울 때는 thank 합니다. 그때 thank 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걸 thank 그고요. 반대로 미안할 땐 어떻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sorry는 동사는 아니에요. 미안해하는 건 am sorry. 내가 미안하면 I am sorry예요. 그죠? 동사는 아니고 thank 랑 반대되는 말을 하자면 누군가한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아 쟤 땜에 그래 라고 누군가를 탓하는 걸 이야기하죠. 누군가를 탓하는 걸 우리는 blame 이라고 합니다. blame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나오긴 하죠. blame 아우 그냥 이런 일을 저 사람을 탓하다. 이 일을 뭐 누구를 탓하다. 이렇게 얘기할 때 blame 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고 안 외우셔도 당장 외우실 필요는 없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면 훔치다랑 지키다가 나왔어요. 자 우리 훔치는 거는 스틸이라고 해요. 스틸 스틸 네 이 스틸이 그런 거예요. 농구 게임에서 공 낚아쳐서 뺏어와요. 그거 스틸이라고 합니다. 그죠? 야구에서요. 주자가 1루에서 2루까지 투수가 딱 왼다리 들고 공 던지려고 하는 순간 막 달려가서 슬라이딩 탁 하면 우리나라는 그건 뭐라고 합니까? 도루라고 합니다. 도루 근데 도루가 영어로 뭐냐면 스틸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게 스틸이기 때문에 아 베이스를 훔쳤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해요? 영어에서 이걸 스틸 어떤 걸 훔치는 거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훔치다는 스틸 물건 훔치는 거 마찬가지로 스틸이라고 해요. 그죠? 스틸 그 밑에요 훔치는 거 말고 지키는 건 우리가 guard 라고 합니다. 한국에서도 많이 있어요. 가드 가드 뭐라고 어떻게 했어요? 뭔가 이제 어떤 뭐 돼서 이렇게 양복 입으시고 사람들 지키거나 어떤 행사장 같은 거 지키는 사람들이 가드라고 합니다. 그죠? 내지는 더 쉬운 표현으로 보디가드라고 합니다. 보디가드 영화도 있죠? 그 body 몸을 guard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guard는 뭔가 지키는 겁니다. 또 뭘 지켜요? 저기 수영장 같은 데는 누가 있어요? 빨간 색깔 있고 lifeguard 라이프가 생명이에요. 생명을 guard 지키는 사람들을 라이프가ard 물론 이제 명사형으로 쓰인 거겠지만 동사로도 guard 하면 어떤 걸 지키다 훔치는 거 steal 지키는 거 guard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어떤 걸 죽이다와 보호하다가 나왔습니다. 자 죽이다는 너무 쉬워요. kill입니다. kill 우리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애프킬러 칙칙칙칙칙칙 어 킬러 킬러 칙칙칙칙 뿌리면 모기가 잉잉잉 그죠? kill 죽이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protect 이거는 보호하다예요. 아까 우리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겠지만 주다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단어 뭐 있었죠? 한국말로요. 주는 거. 제공하다. 영어로는 provide. provide. 이거 프로세트예요. provide. 제공하는 거고요. 이 protect 는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가끔 이제 한국에서 살다 보면 프로텍션 필름이다.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어떤 걸 뭐 막기 위해서 프로텍션 막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프로텍션 내지는 그 선크림 선크림이 영어로 원래 뭐라고 했죠? 선스크린 그런데 보면 UV UV가 뭐냐면 그 자외선 그죠? 자외선 울트라 바이올렛 자외선 UV 프로텍션 내내는 UV 프로텍트 이렇게 팔고 있거든요. protect 보호하는 거예요. 그죠? 이 단어는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어 한번 외워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그죠? 한 번쯤 봐두시고 이거 오늘 한번 보면 나중에 보면 조금 더 쉬워요. 좋습니다. 다음 장이요. 네. 다음 장 보면요. 다음 장에는요. 올라가다랑 떨어지다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건 우리가 영어로 rise 라고 하거든요. rise 해가 아침에 저기 바다 건너편에서 아니면 산 뒤에서 떠오르는 건 우리나라말로 뭐라고 합니까? 일출이라고 하죠. 해가 나오는 거 영어로는요. 해가 떠오르는 sun rise 라고 해요. 뭔가 밑에서 위로 쭉 떠오르는 게 rise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수도 있고요. 밑에 있던 게 올라가는 걸 수도 있고요. 옛날 때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라이징 스타 스타는 이제 별이죠? 우리가 보통 TV에 나오는 연예인 같은 사람 스타라고 합니다. 라이징 스타 떠오르는 스타입니다. 떠오르는 스타 rise에다가 ing 붙인 거겠죠. 그죠? 라이징 스타 할 때 rise 이와 반대로 떨어지는 건요. 떨어지는 표현은 몇 개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아보는 표현은요. F-A-L-L far 되겠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거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팔이라고 말해요. 팔 이거 팔 근데 팔 아니라 이제 A가 어 발음이 나요. 팔 아니라 펄 펄 펄 펄 펄 보다는 F 발음 잘해서 펄 펄 펄 해주시면 되겠고 떨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때 가을 더 펄 이거든요. 느낌이 좀 오세요. 봄 spring summer far winter 할 때 펄 이라고 하는데 뭐가 떨어져요. 가을에는 낙염 잎이 떨어집니다. 익은 곡식도 위에서 아래로 떨어져요. 떨어지는 펄 펄 그래서 이 펄 를 떨어지다 가을 같이 외워두시면 훨씬 더 좋겠죠. rise 펄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dream 이랑 realize 라는 단어가 나와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dream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다 dream 알아요. dream은 꿈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이게 동사로 dream 하면 꿈을 꾸는 것 뭐 내가 자면서 꿈을 꾸는 걸 수도 있겠지만 우리 꿈꾸는 거 뭐예요. 미래에 대해서 내가 나중에 말이야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나중에 내가 어떤 걸 가질 거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 할 거야 그죠. 다 영어 공부하시면서도 내가 나중에 내가 어떤 모습이 될지 dream 꿈을 꾸고 계신 거예요. 이와 반대로 현실을 깨닫는 걸 realize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realize 앞에 r-e-a-l 이 있어요. 이 real이 뭘까요? real? 현실이에요. 어 real이 이제 진짜의 진짜 있는 것을 lies 하니까 내가 진짜 있는 걸 깨닫는 겁니다. 현실 reality에 대해서 real 실제 있는 것을 깨닫는 걸 realize 라고 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걸 수도 있어요. 젊은 친구가 야 나 이제 취직했으니까 빚내가지고 외제차 벤츠 BMW 야 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우리 뭐라고 부르죠? 카푸어라고 합니다. 몇 달 기분 좋게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통장에 찍힌 잔액들을 보면 착한 만드는 게 아니죠. 보험료도 들고 기름값도 들고 막 현실을 realize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dream을 꿨다가 그죠? 이 반대되는 말이 될 것 같고요. realize는 우리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새로운 단어라서 쉽지 않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쉬운 거 나왔네요. 먹고 마시는 겁니다. 먹는 건 eat 이고요. 마시는 건 drink 해요. 둘 다 동사로 쓰이고요. 먹다 eat 마시다 drink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다만 이 먹다는 우리가 영어로 쓸 때 보통 뭐랑 많이 호환해서 쓰나요? 먹다를 대신할 수 있는 표현 have 가지다 라고 하는 have 그죠? have랑 eat 먹다 같이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장 보면요. 다음 장은요. catch 랑 throw 라는 거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공 던지고 공 잡고 공 던지고 공 잡고 하는 거 뭐라고 하죠? catch 보리라고 합니다. catch 잡는 거예요. 잡는 거 던지는 거 잡는 걸 어떤 걸 catch 라고 합니다. 누가 공 날라오는 거 탁 잘 잡았어요. 그럼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합니까? nice catch 라고 합니다. nice 좋은 catch 잡는 거 그래서 잡는 거 날라오는 거 잡는 걸 catch 라고 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catch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어떤 목적으로 해서 집어 던지는 걸 throw 라고 합니다. 이 단어 throwing 라고 합니다. throwing 여기는요. 뭐 나왔어요? throw 손으로 던지는 건 throw 라고 해요. 거기 뒤에다 ing 붙여서 throwing 이 된 겁니다. throwing 그래서 어떤 걸 던지는 거 throw 반대로 잡는 거 catch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은요. swim 이랑 sink 나와 있어요. swim은요. 수영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수영장은 뭐 풀이라고 하기도 하고 swimming pool 이라고 하기도 하죠. 왜? 수영 수임 하는 게 되니까요. 그죠? swim 너무 쉽습니다. 수영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물에 들어갔는데 swim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꼬로로로로로로 하고 가라앉아요. 가라앉다 단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sink 여러분 sink 집에서 sink 뒤에다가 단어 하나만 더 붙이면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하나 있어요. 물건? 어떤 가구가 있어요. sink 대 있죠. 우리 집에서 부엌 가면 모든 집에 다 sink대가 있습니다. sink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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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sink대는 왜 sink대일까요? 그죠? 우리가 거기서 설거지하고 물 틀어놓고 요새는 음식물 분쇄기 같은 거 있는 집도 많잖아요. 그게 합법은 아닐 거예요. 그죠? 음식물 불쇄기 쭉 하면 그 sink대 그 물이랑 온갖 오물들이랑 다 어떻게 돼요? 밑으로 쭉 가라앉아서 내려갑니다. 쭉 가라앉아서 하숙으로 연결이 되겠죠. 그죠? 그 sink대에 있는 sink가 이 sink예요. 내가 수영을 물에 가서 수영을 하면 swim 수영하는 거고요. 반대로 가라앉으면 sink 무언가가 무거운 물체 물에다 탁 넘으면 쭉 가라앉죠. sink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요. 다음 장 보시면 hurt 랑 heal 두 가지가 나와 있어요. 이 hurt는요.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다치게 하는 걸 hurt 라고 합니다. hurt 아프게 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이러는 걸 hurt hurt 라고 해요. 그 밑에는요. 치유하는 것 치유해 주는 거고요. 치유하다는 heal 이라고 합니다. heal 그 이제 저는 이제 어려서 게임 같은 거를 좀 했죠. 게임 세대인데 게임 하다 보면 막 제가 막 괴물들이랑 싸우거나 누구랑 싸우잖아요. 그러면 제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보통 우리가 힐러라고 해요. 힐러 나를 치유시켜주는 거야. 내가 다친 걸 게임 캐릭터가 다친 걸 고쳐주는 걸 힐러라고 하거든요. 그 힐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죠? 두 개의 단어 hurt heal 종종 목격하실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다치게 하는 거 hurt 치유하는 건 heal 되겠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 두 개 다 별표 다섯 개씩 하세요. 아니 밑에 있는 컨펌은 네 개만 하겠습니다. 자 이 cancel confirm 이건 두 개 다 단어를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cancel은요. 다 아십니까? 네 어떤 거 취소하는 거 cancel이에요. 어떤 것이 예정되어 있거나 약속이 되어 있거나 어떤 합의 같은 거에 대해서 나 취소할래? 어떤 거 주문하려고 장바구니에 담아놨는데 취소할래? 결제했던 거 취소할래? 하면 cancel 이라고 합니다. 한국말로 cancel 한국에서도 많이 쓰여요. 오늘 야구 경기 비와가지고 캔슬됐때 얘기 많이 합니다. 어? 캔슬? 취소하는 거예요. 그죠? C-A-N-C-E-L 등등으로 cancel 취소하다 라는 단어 많이 쓰이고요. 밑에 있는 confirm 아 이 confirm 같은 경우는 그 옛날 때 살림남에 나왔던 그 모델 김승현 씨 있죠? 김승현 씨 가족이 하는 그 TV에도 많이 나오시죠? 뭐 많이 나오시고 그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예전에 책 처음에 냈을 때 그 출판사에서 마케팅 가지고 저랑 얘기를 뭐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 김승현 씨 채널에다가 광고를 하기로 해가지고 저도 아직도 얼마 줬는지 잘 몰라요. 출판사에서 광고를 했는데 이 confirm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뭐 김승현 씨가 어디 전화 받아서 어 알겠어 그 시간으로 confirm할게 라고 했더니 이제 어머님이 뭐 confirm 뭐 뭐 뭐 파마하냐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됐던 게 있는데 예 이 confirm 같은 경우는 영어에서도 많이 쓰여요. 어떤 이제 뭐 어떤 시간 약속이라든지 내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정하는 걸 confirm confirm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말로도 많이 써요. 근데 어떤 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아니면 어떤 일에 대해서 confirm 최종적으로 확인해주는 걸 confirm이라고 합니다. confirm 영어식 발음으로요. confirm 그래서 cancel 취소하는 거랑 확정하는 거랑 cancel confirm 세트로 꼭 좀 알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다음 장에는 쉽네요. 비 오는 거랑 눈 오는 거 비 오는 거 눈 오는 거 둘 다 동사로 쓰입니다. rain 비일 수도 있고요. snow가 눈으로 명사로도 쓰이지만 rain 비 오다 snow 눈 오다 라고 동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snow 좋아요. 다음 장이요. 자 이제 둘 넷 다섯 네 열 개 세트 남아있는 열 개 남아있어요. 다섯 개 세트 남아있는데 거의 다 끝나갑니다. 마지막에도 좀 중요한 것들이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좀만 더 집중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어떤 걸 건설하다 라고 하는 단어 빌드라는 단어가 있고요. 파괴하다 라고 하는 단어 디스트로이가 있습니다. 어 제 생각에 디스트로이는 조금 어려워요.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쓰일 일이 별로 없어요. 뭐 유튜브라던지 뭐 영화라던지 뭐 어떤 제국이 파괴됐습니다. 누가 뭘 파괴시켰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가 일상회야만을 목적으로 한다. 디스트로이 되셔도 됩니다. 다만 이 빌드는 아셔야 돼요. 자 빌드 여기다가 뒤에다 ing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빌드 ing 발음 잉이죠. 빌딩 빌딩 됩니다. 빌딩은 뭐예요? 높은 건물입니다. 빌드 어떤 걸 건설하고 짓는 거예요. 건설하고 지어진 것 빌딩 그죠? 그 말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빌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거겠죠. 그래서 빌드는 어떤 걸 건설하는 겁니다. 이 빌드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뭐 내가 어떤 회사를 빌드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어떤 팀을 빌드할 수도 있어요. 만들고 건설하는 거 빌드라고 하고요. 이와 반대로 부수고 파괴하는 건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라고 하고 아직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빌드는 알아두세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 쉽습니다. cover uncover 나왔어요. 우리가 사실은 그렇죠? 명사 뭐 형용사 이런 단어들 볼 때마다 가끔 앞에 어떤 단어를 붙여서 반대뜻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이 단어는 두 개 다 중요해요. cover uncover 여러분 커버가 뭐예요? 명사로 쓸 때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제품이 있으면 이거 친절한 영어교실 책이요. 여러분 7권이 갈 때 이 상태로 안 갑니다. 비닐 커버가 씌어져서 가요. 커버 뭐예요? 덮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걸 제 몸을 이 셔츠로 cover 덮고 가릴 수 있어요. 어떤 걸 덮는 걸 커버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저기 침대도 침대 커버라고 합니다. 그거 커버예요. 어떤 걸 덮는 거 사건을 덮어버리는 것 그죠? 사건 아 이거 드러나면 큰일 날 것 사건을 덮어버리자 그런 것도 cover라고 합니다. 반대로 뭔가 이 커버 되어 있는 걸 어 벗겨버리는 거예요. uncover 커버 씌어져 있는 걸 밖으로 드러내는 걸 uncover라고 해요. 그죠? 제가 이제 여기다 벗기다라고 써놨지만 뭐 벗기다도 맞고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이거 벗기는 거예요. 언커버하는 거예요. 이 친절한 영어교실 책? 커버 뜯어서 언커버 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죠? 덮여 있던 걸 샹 커버되어 있던 걸 샹 이렇게 어 덮 덮여져 있는 걸 벗기는 거 없애버리는 걸 언커버라고 합니다. 커버 언커버 좋은 단어들이고요. 다음 장이요. 자 다음 장은요. 테스트랑 solve 나와 있습니다. 테스트는요. 뭐 명사로도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수없이 많은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죠? 뭐 학교 가서 테스트 봤어요. 테스트 시험입니다. 아니면은 병원 가서 어 우리 피 뽑는 걸 영어로 블러드 테스트라고 하거든요. 블러드 피예요. 피를 테스트 시험하는 거예요. 어 시험하다 테스트예요. 그래서 음 어떤 문제를 주면서 사람을 시험하는 거 다 테스트입니다. 이와 반대로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수학 문제를 푸는 것도 solve라고 하고요. 나한테 내 인생에 나한테 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solve라고 합니다. 이 solve라는 단어가 음 그렇게 어렵진 단어는 아니고 우리 레벨에서 조금 외워두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배웠던 destroy 이런 단어보다 solve solve 이 정도 단어는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 뒤에 이제 어떤 문제 이런 게 같이 따라 나오죠. solve 좋습니다. 다음 장이고요. 자 다음 장 역시도 조금 어렵습니다만 집중하면 다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단어가 split 이란 단어예요. split 스플릿 이거 저랑 언제 배우냐면 여행 영어에서 배웁니다. split the bill please the bill 뭐예요? 계산서를 split 쪼개주세요. 나눠주세요. 왜요? 내가 먹는 건 내가 낼 거고요. 제가 먹는 건 제가 낼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는 더치페이지요. split the bill please 논아주세요. 스플릿은 나누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같이 있던 걸 행 덴강 나누는 거예요. split split 그죠? 우리 뭐 빵 한쪽도 스플릿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와 반대로 어떤 나눠진 것들을 결합하는 걸 combine 이라고 합니다. 어 이거 고급 단어예요. 결합하다 이미 고급이죠. 우리 아까 뭐 있었어요? 제공하다 그죠? 또 뭐 있어요? 제공하다 말고 protect 보호하다 있었던 것처럼요. 여기 combine 이거 결합하다 예요. 결합하다 그냥 합치다 보다는 좀 더 고급스러운 단어죠. 자 이거 외우시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시골에서 혹시 combine 이라는 농기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시골 사람이 아닙니다만 저도 combine 들어봤어요. combine combine 뭐하는 거예요? 저도 정확히 모릅니다. 더 잘 아시는 분들 계시겠죠. 이 combine으로 농사 짓잖아요. 보통 벼농사 짓지 않습니까? combine으로 그 모내기도 하고 수확도 하고 혹시 탈곡도 됩니까? 뭐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찾아보고 올걸. 그죠? 탈곡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람이 모내기도 다 하고 벼도 다 베고 다 털고 껍질 어떻게 벗겼지?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 combine이라는 기계가 나와가지고 뭐 그냥 농사를 다 해주는 거예요. combine으로 밭도 갈 수 있어요. 그건 트랙터로 가야죠. 그죠? 보통 농론사 할 때는 물 차 있는데 combine으로 다 합니다. 왜 combine일까요? combine이 결합하다는 뜻인데 그렇죠. 벼 그 모내기도 해주고요. 벼 수확도 해주고 탈곡까지 된다면 이 벼농사의 모든 걸 이 기계의 한 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combine 왜요? 합치는 결합하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combine 해놓은 겁니다. 이거 combine 고급 단어가 되겠습니다만 내가 농기구 combine을 한번 본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의무적으로 외우셔야겠죠. 그죠? combine이랑 의리예요. 그죠? combine이랑의 의리가 되겠습니다. combine 결합하다. 그렇게 어떤 거 떠올려서 외우시면 잘 안 까먹어요. 그죠? 다음 장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이고요. 자 마지막에 surprise 라고 한 첫 번째 단어는 이거는 쉬워요. 왜요? 우리 일요일 오전에 보면 MBC에서 surprise 신비한 TV surprise 아직도 합니까? 저 TV 안 본 지 오래됐는데 저 어릴 때부터 surprise 했어요. 외국인들 나와가지고 막 재현하고 신기한 일들 얘기하잖아요. 왜 신기한 그거 왜 이름이 surprise예요? 신기한 거 surprise가 놀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한테 갑자기 선물 주는 거 surprise 하면서 주는 거 영화 같은 데서 많이 있죠. surprise 그죠? 놀라게 하는 거 surprise입니다. 이와 반대되는 뜻 밑에 있는 거 마지막 단어니까 우리 한번 외워볼게요. 까먹으셔도 됩니다만 이 단어는 중요해요. 물론 활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expect 라는 단어예요. 제가 기대하다 라고 써놨는데 우리가 사실 한국말로 기대라고 하면 여러 가지 기대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대가 뭐냐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고 기대하거나 예상할 수 있습니까? 뭐 예를 들면 올해는 야구를 누가 우승할 거야. 아니면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미래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기대할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 학생 때 expect 기대하다 expect 기대하다 많이 외웠는데 잘 못 쓰이겠더라고요. 그 앞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예상하다라고 외우면 더 쓰임이 좋은데 우선 여러분 한번 중요하긴 한데 당장에 쓸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expect 이거 한번 잘 기억이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제가 나중에 expect 어떻게 쓰는지 예문들 좀 가지고 와서 여러분 좀 안내해 드리도록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총 60개의 단어를 저랑 같이 공부해봤습니다. 어떠십니까? 60개 중에 몇 개 정도 생각나세요? 10개? 20개? 많은 분들은 30개가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어는요. 제가 외워보니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제가 요새 이제 새로운 단어 있잖아요. 영어 단어 보고 그래 한번 외워보자. 외우잖아요. 다음날 되면 제가 10개를 외우면 그중에 한 3개밖에 생각이 안 나요. 옛날과 다르게 학생 때는 좀 더 외웠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공부를 자주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3개를 또 안 보면 2개, 1개 점점 잊혀져요. 한 개라도 좀 외웠으면 한 개라도 외우면 그나마 다행인 거야. 처음 보는 단어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음번에 또 외우면 그 다음번에 한 4개 기억나고 그 다음번에 또 한 5개 기억나고 하드라고 외우를 해서 이걸 눈으로 익숙하게 하고 한 번쯤 오케이 외워두는 건 좋아요. 그리고 까먹고 또 보고 오케이 외워두고 이런 건 좀 과정이 중요한 것 같고요. 최대한 여러분 오랫동안 기억하실 수 있도록 재미난 방식으로 한국말로 연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저랑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시간 남으시면요. 또 틀어놓으세요. 운동하시면서 설거지 하시면서 운전하시면서 틀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훨씬 더 여러분 영어 빨리 발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오늘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행운과 행복과 무엇보다 건강을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